어디로 가십니까? 큰봉산 뒷뒤점이라 차량 인식해서 동네에 나갈텐데 어디로 가십니까? 저 어떤 놈이 저기다가 차를 세웠어? 저 부동산 놈들 토요일이라서 신고도 못해가지고 그쵸 사라져 또 올 때 있지 말고 얘기해줘 뭐 렌즈 차 들어가게 30분이 뭔데? 1차 등장 기분이 상쾌해지는 편으로 지금 하이든의 편을 겹추고 11번 기장 조제일학장이었습니다 2차 등장 2차 등장 스타벅스 구봉산점 3차 등장 2차 등장 2차 등장 2차 등장 2차 등장 2차 등장 2차 등장 소금에다 바르려고? 왜 먹어? 왜 먹어? 물이 잘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물에다 쭉 뿌려서 먹으면 그렇게 많이? 당뇨걸려 나는 케이크 한 번 다 먹었어 내가 그건 네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안 먹었어? 이거 어떻게 짜 먹은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이게 14,000원이라고 나가서 밥 안 먹게 다 먹을 거야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age 애매 이게 나한테 크네 저 지금 이거 들고만 해 이걸 들고 먹어? 무슨 싫어 땅 들고만 해 청양고추 고춧가루 아침부터 먹으면 조심히 먹어야 해. 아니, 먹어야 해. 다음산 먹었잖아. 여기를 어떻게 먹어야 해. 한찍이 다가 먹어. 일이 있나? 있겠지? 내가 있으니까. 가끔 이쪽에서부터는 막혀 있기도 하고. 어디? 왜? 그냥 엠티비 타고 올라갈 때 보면. 거기로 엠티비 타고 올라갈 때? 깜짝이야? 그리고 사카풍에서 사진 찍고 그랬잖아. 인사 그건데? 응, 도시. 인도 있어. 응. 내 손부터. 이제 웃어. 다시 먹으면 좋지. 모두나. 그냥 먹어볼 것 같아. 다리. 아, 중 말마다 하는 거 아니야? 아뇨. 이 단보건만 좀 빌려줘서 찍 소리가. 그냥 버리고 말 안 하네. 고춧가루 고춧가루